자 이렇게 저희가 이쯤까지 달래라 방탄에서 했던 하이라이트 영상을 모아봤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이라이트를 한번 볼까요? 한번 보시죠, 보시죠 마지막 한 1,100명 정도가 오셨는데 하나 둘 셋 이야 야 우리 좀 머리를 써볼까? 우리 야 우리 좀 머리를 써볼까? 우리 첫 번째 선수들 먼저 들어가 볼까요? 자 오케이, 검사 알았습니다 가자 둘이 없으니 쌍 왜 이렇게 흐전하냐 뭐 역시 방탄에 7명이 다 같이 있어야 돼 이 시점에서 한번 그 둘이의 시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넘어가 볼까요? Let's go 이거 누구야? 뭐야? 아 또 내 예상 딱 예상 볼까요? 딱 두 명, 두 명 지금 생각났어요 나는 할 거 같아, 한 명씩 말하자 내가 내가 나이 어린애 얘기할게 난 김태훈 같아, 한 명 난 전종국 같아 이거 확실해요, 이걸 여러분이 하는 거 다 갑니다 정국아 저희는 이제 또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시작해 볼까요? 오랜만에 라이브도 켰는데 한번 홈 온 더 스피츠 그걸로 호텔 안에서 한번 해볼까? 그걸로 호텔 안에서 한번 해볼까? 한번 해볼까요? 아침 잘 챙겨주세요 한번 해볼까요? 네 하나 둘 셋 아침 잘 챙겨주세요 정말 재밌다 지금 한 천 백 명 정도가 오셨는데 두 분 한 번 해볼까요? 두 분 한 번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아 또 내 예상 딱 예상해볼까요? 딱 예상해볼까요? 딱 두 명인 두 명 지금 생각났다 두 명인데 나는 할 거 같아, 한 명씩 말하자 저는 이제 또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시작해볼까요? 또 시작해볼까요? 또 시작해볼까요? 한번 닫아볼까요, 형? 하나 둘 셋 일 비브리브리드 할게 jud?, 하나 둘 셋 네네 하나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